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증권가에서요. 현대차에 대해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완성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금리 인상에 금농 사업도 부진하다. 목표가 줄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는 기존에는 한 30만원 외치던 증권사도 있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 낮게는 21만원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품질 비용 반영에 대한 영향. 세타2 엔진 때문에 이번에 실적 안 나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 이걸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포드는 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투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찾자면 호재거리도 있고 회피를 하자면 리스크 관리 차원의 악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어제 실적 현대차 실적 나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잘 나왔어요. 지금 품질 반영 비용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에서 먼저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일회성적인 충당금이라는 측면 물론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확산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국은 세타2 엔진에 대한 비용 반영을 했을 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것을 제거했을 때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2.91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컨센서스 실적이 2.8조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사실은 컨센서스를 상위한 실적이 일회성 충당금을 제외하고는요. 상위한 실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충당금을 쌓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우려가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아는 부분으로서의 내용은 사실 주가에 크게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빠졌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최근에 증권가들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많이 높아졌었어요. 최근에 이제 몇몇 개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3조 원 이상의 실적을 많이 반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누피드비에서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3조 원이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2.91조 원 정도는 컨센서스에 비딩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실적이 많이 부진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만 가지고 현대차의 주가를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현대차 실적에서 미스가 나왔었던 가장 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 쪽의 실적이 192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 쪽의 실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차 살 때 우리 온앵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1억짜리 차를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럼 현금은 얼마 가지고 사나요? 모르겠어요. 1억을 다 가지고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내가 가진 현금을 생각을 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장기 상환, 캐피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득이 사실 금융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됐던 게 뭐냐면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예대마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달금리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차의 할부금에 대한 마진율을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조달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금리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부 다 현금을 가지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부 현금과 이러한 금융 리스를 통해서 차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한 예대마진뿐만이 아니라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재고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딜러 인센티브가 저점에서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불안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제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러시아 공장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르노와 니싼 같은 경우는 1루블 그리고 1유로로 러시아 국영 쪽에 자산을 다 넘겼습니다. 뺏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러시아 쪽에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 팔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장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현대차가 앞으로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공장에 대한 매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손상 차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것까지 반영되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급락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황 약화 속도에 대한 저점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불안감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대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확인했지만 테슬라가 또 판가에 대한 인하 얘기를 했어요. 중국 쪽에서. 가격 내린다고 주문해서 올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모습 자체가 과연 테슬라만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차량 업종 전반 쪽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중첩적인 부분으로서의 리스크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조금 쉽지 않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은 확인 후에는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4분기의 실적 그리고 러시아 쪽에 대한 리스크 요인의 해소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은 괜찮은데 문제는 주가는 늘 미래에 대한 성적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물음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평가.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매력도를 크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사실 밸류에이션과 받아낸 실적 그리고 현대차가 버텼었던 이슈 거기에 더해서 트림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저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는 숲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업종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만 좋을 수 있을까? 사실은 미국 안에서 완성차 기업도 다 52주 신적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가 현대차 혼자 잘못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분들에 대한 디밸류에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더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종합적인 뉴스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완성차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일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자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자동차 부품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부품주들도 부품주들은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었던 부품주들은요.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협상력이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현대차의 1차 벤더 이러면 정말 힘 있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힘이 다 어디로 갔냐면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바뀌니까요. 그렇죠. 전기차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SL이라든지 아니면 파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자동차 수요가 줄었을 때 과연 전기차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들도 자동차 판매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글로벌 오이 업체들의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방향들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기차 밸류체인들이 완성차 혹은 부품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전기차 밸류체인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화신이랑 SL은 좀 점검을 하고 싶은데 뭐 만드는 회사예요? S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라이트 이런 쪽들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와 뭐가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LED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LED의 헤드라이트는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에 대한 고급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미국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화신 같은 경우는 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 관련 부분 쪽에서 현대 차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웃포폼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 다른 부품사들에 비해서 해당 기업들이 좀 아웃포폼을 한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사실이겠지만 자동차 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의 약화는 부담 요소이기 때문에 역시 해당 종목분들도 조금은 과거보다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밸류체인 볼 만한 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이제 배터리인 것 같아요. 양극재 쪽 보세요. 양극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LG&A 솔루션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또 최근에 차별화된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업종 내에서 제일 센 기업들을 보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LG&A 솔루션에 대한 확장력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에 대한 여러 가지 국산화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야 최대 실적 계속 발표를 하니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숫자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소재단이 다 뒷걸음질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매수하자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테슬라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얘네들이 도대체 판가를 낮췄을까? 안 팔리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러한 우려감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기차 밸류 체인도 괜찮다. 이 부분이 아니라 자동차 쪽 대비해서는 앞으로의 오이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을 봤을 때 훨씬 더 방어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전기차도 잘 팔릴까? 더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걱정들이 커져나가게 되면 과거와 같은 어마어마한 주가의 퍼포먼스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먼스 할 수 있어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 체인 안에서도 배터리 소부장이나 셀 기업도 보실 때 하나의 포인트가 오늘 이게 포착이 돼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쪽보다 올라가고 있는 쪽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미국의 IRA 법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분류를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포스코케미칼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코롱티슈진 이야기를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주주분들 정말 다행인 소식이죠. 오늘부터 거래 재개를 했는데 이게 3년 몇 개월 만에 소식이에요. 그동안 아주 지루하게 이어졌었던 임보사 사태 일지입니다. 임보사 물질 논란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일단은요. 다행인 건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전 거래일의 종가가 8,010원이었고 시초가는 최대 전 거래일 금액보다 200%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단으로 맞춰졌는데 또 개장하자마자 시초가 대비 30% 상한가를 가는 그런 기업을 토했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그 폭에 지금 직행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라젠처럼 롤러코스터를 탈까 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조금 더 시각을 확장해서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라는 궁금증까지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당기적인 육가 흐름은 신라젠밖에 없잖아요. 계속 상한가 몇 번 나왔어요? 상한가 두 번 가고 세 번째 갭상승한 이후에 밀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티슈진이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라젠 같은 경우는 기준가 대비해서 30% 정도 낮은 가격에서 출발해서 상한가 두 번을 간 거고 코오롱티슈진은 따상을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 신라젠은 첫날이요. 30% 정도 기준가 대비 마이너스 나와서 기준가 맞아요. 시초가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코오롱티슈진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라젠처럼 두 번 간다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시장에서는 장기 미묘의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공통적인 특징 사항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요. 결국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견고하게 살아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임보사에 대한 물질 논란이 있었지만 작년 말부터 3상을 위한 환자들의 투약을 재개했다는 뉴스 소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응증에 대한 확장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확충해라 라고 한다면 진짜 파이프라인을 사오는 것도 있지만 그 약에 대한 다른 병변으로서의 적응증 확장도 파이프라인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고관절에 대한 부분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기심이 통과해 하나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3자배정 유증이라든지 12발행을 통해서 천억 원이 넘는 자금까지도 확충을 하면서 임상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주주에 또 보호 예수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신약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말 FDA 3상을 통과해서 정말 제품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는 저 뒤로 미뤄둬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 따상에 올라온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더 가져가야 될까 혹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언제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급등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는 홀드. 이것이 이제 기본 전제.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그 이후에 갭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는 갭상승한 가격대에서 시가를 좀 무너뜨리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이런 전략들이 조금 더 낫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롱티슈진에 대한 오랜만에 거래 재개와 함께 주가에 대한 상당히 반가운 일이지만은 이 임보사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뒤에 분석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주가 아름은 급등주들에 대한 정석적인 방법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풀리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 들고 가자. 이거는 기술적인 방법이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근 보면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아요. 위증시에서 간밤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다 바이오가 엄청 많이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헬스케어 업종들이 미국에서는 IRA 같은 경우도 미국 헬스케어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헬스케어주들 같은 경우는 또 방어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약회사다 보니까 경기 방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약주가 혹은 바이오주가 방어주 이러면 다들 웃으시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바이오텍이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 속에서 미국 바이오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올라온다 이런 것들을 연결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주들도 사실은 바닷건에서 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이것은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전반에 전반적인 희망적인 뉴스 소식이 나온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물음표고요. 코오롱티슈진이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바이오 업종 전반에 또 모멘텀을 맞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별로의 임상이라든지 실적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곳이죠. 바이오텍은 생명공학 전공자가 아니고 저는 사실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두루두루는 그렇게 주셨고 또 선별적인 기업들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